폐업시 잔존재화 과세사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인 주 A의 19년 사용하던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납부 이런거 아니래요 자 그런데 19년 2019년 2월 20일 사업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2차 시험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2차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게 한 4점 요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2차 시험이 자 과세표준을 계산해보라니까 4점 내지 5점 자 원재료, 토지, 건물, 기계장치 지금 폐업 당시에 남아있는거야 일단 폐업 당시에 남아있는건 자기 스스로에게 공급한다 그래서 모는 절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스스로에게 토지를 공급해봐야 토지 자체는 뭡니까 지금 면세 대상이죠 필요없을테고 원재료, 건물, 기계장치만 문제가 되는거죠 자 그럼 첫번째 원재료는 밑에 별다른 자료가 없어요 원재료는 시가 그대로 가면 되겠죠 얘는 재고자산이니까 첫번째 원재료는 원가액이 시가인 천만원이 됩니다 자 문제는 건물과 기계장치에요 건물과 기계장치는 감가상각자산이잖아요 그럼 간주시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런데 얘는 이걸 과세, 면세,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애지 이해하셨어요? 과세, 면세,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대 지금은 저도 책에 이 사례를 넣고 하지만 이 문제가 출제될 당시에 세무에게 출제될 당시에 이런 유형의 문제는 한 번도 없었어 폐업을 하는데 겸용사업자는 없었어 자기가 가서 현장에서 판단하는 거야 그렇죠? 쉽지는 않아 하지만 이게 체계가 확실한 사람들은 하는 거야 폐업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에게 공급한다 공급이기 때문에 안분해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기계 같은 사람들도 아 이게 뭔가 안분이구나 자료 보고 안분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오는 거야 자 그런데 보니까 첫번째 내용이 나왔어요 토지와 건물은 과세사업의 공통으로 사용하던 자산이래요 그리고 매매계약을 1월 1일날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수령했네요 이해하시겠죠? 잔금을 언제 수령한 거야? 1월 30일에 수령을 했어 그럼 폐업은 언제 했어? 2월 20일에 했죠? 그럼 이건 폐업시 잔존재화예요? 그냥 공급한 거야 그냥 공급한 거지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닌 거야 그냥 당의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폐업일인 2월 20일까지 공급일 뿐이야 지금 그 사이에 공급을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아주 좋은 문제예요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폐업시 잔존재화일 때만 취득가액을 생각하는 거지 건물은 지금 이건 팔았잖아 그러니까 매각가액 그대로 가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매각금액은 어떻게 나뉘냐면 토지와 건물로 나뉜단 말이에요 지금 토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 건물 계약금 2천만 원과 지금 잔금 1억 6천을 합하여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둘을 합치면 1억 8천이 되는 거죠 1억 8천 조금 더 어려운 얘기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잔금은 폐업일 이후에 수령해 이해하시겠지? 그런데 사용수익권을 폐업일 전에 넘겨줬어 그럼 부동산 이용 가능하게 한 때잖아 그럼 넘긴 거 맞아 이해하시겠죠? 넘긴 거 맞아 그런데 잔금을 뒤에 받고 폐업일 이후에 사용수익을 하게 해줘 계약만 먼저 했어 이건 폐업시 잔존재화가 된 거야 폐업일 전에 공급이 없었던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야 어쨌든 이 정도면 명확하지 않아 잔금 여러분 아는 수준에선 어쨌든 폐업시 잔존재화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한 거죠 그러면 1억 8천에서 출발하는 거죠 계약금과 잔금 합친 금액이 당의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을 1월 1일 날 했고 잔금을 1월 30일에 왔으니까 중간지급조건부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제 남은 건 뭡니까? 공통사용을 했으니까 비유를 봐야 되겠죠 자 이건 전용하는 케이스가 아니죠 전용하는 케이스라면 분자의 면세공급가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 이건 전용이 아니라 공급이죠 공통사용재화의 공급은 분자에 뭐가 들어가요? 과세공급가액이 들어가고 당의 과세기간과 직전 쓰는 거야 직전 쓰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 2차 시험 처음 내는 스타일이니까 여러분들한테 고민거리를 안 줬어 직전과 당의를 주지도 않고 하나 줬어 그럼 시험장에서 내가 이거 잘못 줬나 이렇게 생각할 틈도 없어 보이면 갖다 막 쓰기 바빠 지금 이거 쓰라는 거지 분자 분모조차도 헷갈리지 않게 해줬어 뭘로 넣어도 50%야 심지어 뭘로 넣어도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 가서 딱딱 해보면 50%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게 9천만원 되겠네요 9천만원 건물 9천만원 자 기계장치 있죠? 기계장치는 지금 취득가액이 3천인데 언제 취득했어요? 18년 언제? 1기에 취득한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이 쓰던 거였지 요걸 다시 봐야지 같이 쓰던 거였고 그럼 취득가액에서 출발해서 나오면 되는 거죠 지금 19년 일기죠? 그러면 3천만원의 취득가액이 1년 지났으니까 50% 남은 거죠? 그렇죠? 이것도 폐업할 때 매각한 거는 마찬가지라고 또 50%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50% 50% 하면은 그 금액이 750만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1, 0, 7, 5, 0, 0, 0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2차 시험 회계사 시험에 나왔던 거일 거야 내 기억으로는 그래서 2차 시험에 폐업식 잔존재에서 아주 잘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30세상에서 그렇게, 이 부분에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에 가질 수 있어요 이 부분에 가질 수 있어요 찍었을 때 그냥 그저 시험에 지금